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왕자 한찬성입니다. 오늘은 에버노트 프리미엄 구독을 아리엔티나 브이피엔을 통하여서 저렴하게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크롬에 들어가셔서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세요. 맨 위에 이 창을 들어가시고요. 웹스토어에서 홀라를 검색하세요. 그럼 맨 위에 보이는 프리 브이피엔 홀라 여기 크롬에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 다 추가가 되어 있으면 맨 위에 홀라가 크롬에 추가된 오른쪽 위에 불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버노트에 들어가주세요. 최고의 노트 필기 앱 에버노트를 노트로 정리하세요. 여기 들어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홀라를 아리엔티나로 눌러주세요. 서비스 등급, 서비스 등급 비교를 눌러주시고요. 무료로 시험 사용 시작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14일에 무료 시험 사용 기간을 즐기세요. 라고 써있고 회원님의 프리미어 연간 이용권은 패소 220의 가격으로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473원입니다. 1년동안 6473원으로 에버노트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